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바로 맹쾌큐 웹툰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맹쾌큐라는 웹툰이 뭐냐면 며느리툰이더라구요. 사실 알게 된 계기는 아름아름으로 알게 되었구요. 그리고 이분도 자기의 캐릭터 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선물할 예정이구요. 선물 드리기 전에 설명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형 불러오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게 아니고 오래간만에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 후딱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셔볼 티는 바로 요거 뭘까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요. 그 여름이니까 아니 겨울이니까 시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마시는 콜드브루티 저 사실 콜드브루가 커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렇게 복숭아 패션으로 홍차 홍차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지고 왔는데요. 오 확실히 엄청 잘 우러나더라구요. 찬물에 울려 울려? 울렸거든요. 근데 엄청 잘 우러났어요. 자 색도 예쁘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달해요. 엄청 왜 달달하지? 음 그리고 찐네요. 찐하네. 이거 물량 더 많이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괜찮네요. 마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콜드브루티 복숭아 패션 호르츠 홍차 블랙티 자 마시면서 진행하고요. 자 얼른 불러와야죠. 왜 코바늘 티탐 왜 하냐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후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쿠쿠 웹툰 캐릭터 나와줘요. 뾰배배병 뾰병 요렇게 요렇게 생긴 캐릭터인데 사실 캐릭터가 꽤 어 단순하여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댓글로 막 자마젠카 만들어달라고 한 분 계셨거든요. 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준비하고요. 실은 딱 봐도 단순한 색이잖아요. 그래서 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 요색 실은 이제 머리부분 머리부분 윤기나게 하는 실 살짝 요색하고 회색하고 필요했었는데 뭐 아무개나 상관없고요. 해피코튼 그리고 몸 색실 웬만하면 비슷한 색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색 중에 비슷한 몸색 실이었어요. 요색실 해피코튼 그리고 요거 요것도 웬만하면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꽤 싱크로율이 높았어요. 얘는 리리아죠. 리리아죠.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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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부분 만들 입부분 만들 요색실 해피코튼 그리고 검은색실 요기 머리 부분 만든 해피코튼 아이고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얼굴 얼굴 만들 요색실 해피코튼 사실 요분보다 요분이 색이 좀 진하긴 했었는데 웹툰 상으로는 그래도 뭐 통일감 주기 위해서 사실 실이 없어가지고 통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코수는 다 같아요. 거의 다 같은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얼굴 부분에서 머리 부분에서 이 남자분 코수가 아니 단수가 한 단 더 늘어났다는 거죠. 얼굴 부분이 살짝 크죠. 보면 단수 한 단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코수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코바늘은 3호 4호 사용했는데 3호는 이제 얼굴 부분 얼굴 부분 만들 때 3호를 사용하고 머리카락 부분은 얼굴보다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4호를 사용했다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 머리카락 아니고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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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 원형뜨기 7코 1단 원형뜨기 7코 이 안에서 머리 안에서 시작하겠죠. 7코 14코 21코 28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8단까지 28코 어머나 안 썼네 28코 지금 여기 2분 1시 합니다. 그리고 9단은 21코 그리고 10단은 14코 11단은 7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다 줄여주기 전에 한 21코까지 줄여준 다음에 이 얼굴 부분 만들고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 달아줄 건데요. 머리카락은 검은색 실로 4호를 사용해서 7코 14코 21코 28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6단까지 28코로 갑니다.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 단에는 이 앞에 보시면 머리카락을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 이 부분을 띄워줘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 이걸로 떠주면은 자연스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7단은 여기 여기 부분만 떠줬어요. 이 반절 부분 이 머리카락 반절 부분 14코 라고 했는데 16코였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부분만 떠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로 채워주듯이 채워주듯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 그 해피코트는 검은색 실 이용해가지고 어머 이거 이거 띄다가 빠지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얼굴 부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입은 그 빨간색 실로 한 다음에 그 입술 라인을 검은색 실로 살짝 해줬어요.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리카락 붙여주고 이제 아 참 머리 헤어 여기 여기 헤어 똥 머리 뭉치 뭐라고 그러지 묶은 거 묶은 묶은 머리 묶은 머리를 안 썼네 묶은 머리는 1단 기억이 안 나요. 아아 일단 5코로 원형 뜨기를 하고 2단 아이고 목이 맥힌다. 목이 맥힐 때는 콜드브르 헝차 2단은 8코로 늘려줬어요. 그리고 3단은 다시 5코로 줄여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정중앙 부분 쯤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기 여기 부분 달아주고 그리고 나서 머리 부분 14코 7코 이렇게 마무리해준 다음에 솜 막 집어넣고요. 솜은 나중에 집어넣어도 돼요. 왜냐면 구멍이 있거든요. 어차피 머리 마무리하고 몸이랑 붙이는 게 아니고 머리 머리 부분 떠주고 그 다음에 바로 몸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몸으로 넘어가요. 이 색실로 그러고 1단 1단은 14코 2코씩 늘려줘서 14코 그리고 21코 2단 21코 늘려주고 늘리거나 줄임없이 8단으로 21코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팔 부분도 달아줄 건데요. 팔 부분은 1단 원형뜨기 5코로 시작해서 6단까지 5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2개를 만들어줘서 이 목 부분 목 부분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 다리 부분 만들어 줄 건데요. 21코를 끝났잖아요. 10코 10코 나머지 1코 남습니다. 가운데 센터 맞춰주고 10코 진행하고 5단 까지 10코 그리고 마지막 단은 5코로 줄여줘서 줄여줘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리 한 짝 만들기 전에 솜 채워주고 솜 구석구석 꼬꼬미 챙겨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리 만들고 마지막 단 만들기 전에 솜 다시 다리 부분 채워주고 한 다음에 한 코 나왔잖아요. 한 코 이제 나머지 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꼼꼼히 채워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완성 사이즈는 요정도 사이즈로 자꾸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분 요 요분도 해야 되는데 다를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묶은머리가 없다는 거 빼고 안경 부분 들어갔다는 거 빼고 뭐 디테일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똑같은데 여기 여기서 여기 머리 부분에서 8단까지 28코가 아니고 9단까지 28코 그래서 얼굴 부분이 살짝 크다는 거 빼고는 똑같고 그리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묶은머리가 없고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에서 여기서 7단 28코로 했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됐는데 얘는 연결 부분 없어요. 그래서 7단도 28코로 해요. 1,2,3,4,5,6,7 7단도 쭉 28코로 하고 여기 윤기부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앞머리 앞머리 이렇게 라운딩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토 세토 요즘 캐릭터 인형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해주니까 좋은 점은 집에 인형이 쌓이지 않아요. 저희 준하우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인형이 너무 많아진다고 근데 내 자식같아서 버릴 수가 없어. 보낼 수도 없고 이제 더이상 안 늘리긴 안 늘려야겠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꽤 비슷한가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맹쿠쿠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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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